안녕하세요. 코리아풍수 지종학입니다. 오늘은 폐사지를 통해 본 주거지로 불리한 지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상북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찰이 세워지고 또 사라져갔습니다. 문화재청 자료에 의하면 상북시대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폐사지는 5400곳으로 추정되며 그 중 문화재로 지정된 폐사지는 103곳입니다. 폐사의 원인은 화재와 전란뿐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세워진 사찰 중에는 똑같은 혼란을 이겨낸 천년 넘는 고찰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 풍수인의 입장에서 보면 터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을 막아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물길이 좋아 재정이 넉넉한 것은 오랜 세월을 유지할 수 있었고 반면에 장풍특수를 이루지 못한 사찰은 잦은 풍파와 함께 기운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요즘 들어 전원주택분과 함께 귀농기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부품권과는 달리 그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3년 내에 다시 돌아오는 비율이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온전히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득을 창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통, 교육, 의료 등의 서비스가 미흡하기 때문에 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풍수인의 입장에서 보면 무리한 입지 선택도 원인이 됩니다. 주요 폐사지 입지를 살펴보면서 주거지로 빌리한 지형은 어떠한 곳인지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이들 10곳은 모두 문화재로 지정된 폐사지입니다. 익산 미륵사지입니다. 상국유사에 의하면 백제 무왕은 신라의 선화공주와 혼인한 후 사찰에 불공을 들이러 갈 때 갑자기 연못 속에서 미륵삼전불이 솟아오릅니다. 이에 연못을 메우고 그 터에 절을 지은 것으로 미륵산은 당시 백제 최대의 사찰이었습니다. 미륵사지 석탑은 국내 최대의 석탑으로 국보 제11호입니다. 석탑에서 발견된 사리장험구에 의하면 무왕 40년 창건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건립 시기는 639년이 됩니다. 미륵사가 언제 폐사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조선시대 유물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임진왜란 때 폐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륵사지는 미륵산을 주산로 삼아 남양으로 자리했습니다. 그러나 미륵사지 좌우에 있는 청룡백호가 앞으로 나란히 하듯 벌어진 상태입니다. 청룡백호 사이로 미륵산에서 발원한 하천이 4km 직수로 빠져나갑니다. 이러한 경우 물길은 곧 바람길이 되므로 장풍특수의 반대인 이풍파수가 되어 불리합니다. 덕산 가야사지입니다. 가야사는 고려 중기 때 건립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골짜기 전체를 차지하면서 암자가 99것에 달했다고 할 정도로 규모가 큰 사찰이었습니다. 그러나 흥성군 이하응이 자신의 붙임묘를 쓰기 위해 가야사를 불태우면서 폐사되고 맙니다. 남양군 묘가 있던 지점은 대웅전 앞 석탑이 있던 곳입니다. 매천녀록 기록에 의하면 묘를 쓰기 전날 밤 탑신이 그의 형제들 꿈에 나타나 크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그의 형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각기 꿈 이야기를 하였다. 흰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나 꾸짖기를 나는 탑신인데 너희들이 어찌 내가 사는 곳을 빼앗느냐 만일 이곳에 장사를 지내면 제사가 끝나기 전에 너희 사형제가 폭사할 것이니 속히 돌아가거라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진은 인근에 있는 보덕사 석탑으로 탑신이 꿈에 나타났다는 가야사 석탑과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야사지 앞으로는 덕산천이 2.5키로 직수로 빠져나갑니다. 물이 토 앞으로 길게 빠지면 천만금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흩어진다고 했습니다. 또 가장 꺼리는 것이 물 나가는 땅이니 즉시 집안이 패한다고 했습니다. 보령 성주사지입니다. 통일신라 때 지어진 것으로 850년 무렵입니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불타 폐사되었습니다. 성주사터에 남아있는 탑비는 국보 제8호이고 석탑은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토 앞에서는 3개의 물길이 합수된 후 600m 직수로 빠져나갑니다. 물이 모이는 것은 일시적으로 유리했지만 합수된 물이 한꺼번에 빠져나감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하게 됩니다. 물길은 가기 싫은 듯 크게 꿈틀거리며 나가야 좋은 물길이 됩니다. 경주 가문사지입니다. 신라 문무왕은 삼국을 통일한 후 부처의 힘을 빌려 외구의 침입을 막고자 이곳에 절을 세웁니다. 그러나 절이 다 지어지기 전에 문무왕이 죽자 아들인 신문왕이 682년 완성합니다. 문무왕은 내가 죽으면 바다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킬 것이니 화장하여 동해에 장사 지낼 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곳이 대왕함이며 부왕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으로 절 이름을 가문사라 했습니다. 3층 석탑 두기는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유흥주는 그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3층 석탑의 규모와 웅장함에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물길을 보면 물빠지는 수구가 V자로 벌어진 상태입니다. 수구는 좌우의 산이 막아주어 물빠짐을 단속해야 하는데 이곳은 수구가 열려 설사하듯 기운이 속수무책 빠지는 곳입니다. 수구는 배가 다니지 못할 정도로 좁아야 합니다. 경주 황룡사지입니다. 신라 진우왕 때 경주 반옥성 동쪽에 늪지를 메워 왕궁을 지으려 했는데 호련이 늪혀있던 황룡이 승천하는 겁니다. 이에 그곳에 궁궐이 아닌 사찰을 짓기 시작해 황룡사가 세워집니다. 선덕여왕 때는 외적을 막기 위해 자작류사의 권유로 구축목탑을 세우는데 백제의 장인 아비지에 의해 645년 완성됩니다. 이처럼 황룡사는 93년에 걸친 대역사 끝에 완성된 초대형 호국 사찰입니다. 그 후 황룡사는 685년 동안 사세를 유지하다가 고려때 몽고의 침이 불어 불타 없어지고 지금은 주춧돌만 남았습니다. 황룡사는 북천을 등지고 남양으로 자리했는데 들어오고 나가는 물길이 모두 직수가 되어 불리합니다. 그뿐 아니라 주변에는 바람을 막아줄 산이 없어 공허한 곳입니다. 결국 황룡사지는 배산임수와 장풍득수 그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애초에 늪지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는데 좁은 면적의 많은 건물로 지나친 하중도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85년간 유지된 것은 불교를 숭상한 신라와 고려가 호국사찰로 철저히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부여 능산리 사지입니다. 능산리 사지는 백제가 부여로 천도하면서 조성한 왕실 사찰입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석조사리감 명문에 의하면 백제 창왕 때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능산이 고분군으로 불리는 백제 왕룡이 있는데 부왕인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한 사찰이었습니다. 그 후 660년 백제 멸망과 함께 폐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에서는 금동 대향로가 발견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영꽃 모양의 향로에는 용과 봉황 등이 조각되어 있는데 신라의 가장 대표적인 유물을 금관이라고 한다면 백제는 금동 대향로라고 할 정도로 빼어난 걸작품입니다. 금동 대향로는 우연한 기회에 발견되었습니다. 1993년 주차장 공사를 하기 위해 논에서 땅을 파던 중 물이 고인 진흙 웅덩이 속에서 향로가 발견되었습니다. 무려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진흙에 잠겨 산소가 차단된 덕에 원형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능산이 사진은 고분들과 마찬가지로 남양을 하고 있는데 뜸뱅이 고개로 빌리는 정면의 산이 고갯마루 지형입니다. 뜸뱅이 고개는 전면에 있는 안산 역할이지만 바람을 막아 죽이는커녕 오히려 바람을 안내하는 바람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풍수에서 바람은 만병의 근원이라 하였고 특히 지속적인 바람길은 풍파가 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백년에 불과한 사찰의 역사는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 사천왕사지입니다. 사천왕사는 문무왕 때 창관되었습니다. 사천왕사는 낭산이 남쪽기슬계에 자리했는데 낭산의 정상에는 선덕여왕릉이 있어 왕릉을 수호하는 사찰입니다. 그 후 언제 폐쇄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임진왜란 때로 추종할 뿐입니다. 사천왕사지 앞을 흐르는 남천은 멀리서부터 구불구불 들어오는 조수의 형태지만 털을 감싸며 흐르지 못하고 무정하게 비껴감으로 오히려 불리한 물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형은 안산이 없는 관계로 물길을 따라 바람이 치게 됩니다. 결국 사천왕사지는 장품과 특수 그 무엇도 이루지 못한 입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일제는 사천왕사지와 선덕여왕릉 사이에 철로를 만들어 양분시켰는데 이는 선덕여왕릉을 훼손하여 경주사람들에게 폐배감을 주려는 술책이었습니다. 경주 원원사지입니다. 경주시 봉수산 기슬계에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절토로 조선 후기까지 명맥이 이어져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절토에는 두 기의 3층 석탑이 남아있습니다. 석탑에 새겨진 조형물은 그 수준이 매우 높아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은 봉수산 깊은 계곡에 자리했는데 모하천이 3.5키로 길게 빠져나갑니다. 이때 계곡이 깊고 험해 물소리가 심하게 들립니다. 풍수에서 물소리는 곡소리라 했으며 물이 빠르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극히 흉하게 여깁니다. 만약 이곳이 사찰토가 아니었다면 하루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물소리가 요란한 곳입니다. 경주 장학리 사지입니다. 토함산 계곡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절토로 추정되지만 저를 지은 연대나 폐사된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이곳 절토에는 근대에 쓰여진 묘가 있습니다. 대체로 폐사지에는 묘소가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도 좋은 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또한 물소리가 심하게 들리는데 이곳처럼 계곡이 깊은 곳은 골바람 또한 심한 곳입니다. 집 주변에서 여울물소리가 들리면 흉한 일이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양주 회암사지입니다. 인도에서 온 지공선사가 1326년 창건했다고 합니다. 태조 이성계는 무학대사를 이곳에 머물게 했고 그 자신도 이곳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조선 전기까지 조선 최대의 사찰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중기 문정황구가 죽고 난 뒤 유생들에 의해 불타 없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에 있는 회암사지 부도탑은 국복급일 정도로 규모가 크고 웅장하지만 누구의 부도탑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인근에는 무학대사 부도탑도 있으니 답사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이곳의 조선은 참보산인데 대웅전에서 보면 살짝 넘겨다 보이는 규봉이 되었습니다. 규봉은 도적봉으로 불리면서 터에서 보이면 기운을 빼앗아 간다고 해서 흉하게 여깁니다. 규봉은 전후좌우 어디에 있어도 마찬가지인데 회암사지에서는 하필 대웅전에서 천보산이 규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웅전이 좀 더 뒤쪽으로 가던가 아니면 앞으로 나왔다면 규봉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털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물은 규봉이 보이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물길이 직수로 빠지는 곳 수구가 벌어진 곳 주변에 산이 없어 바람에 무방비 상태인 곳 앞산이 허해 바람길에 자리한 곳 물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곳 깊은 골짜기 지형 규봉이 보이는 곳입니다. 모두 풍수에서 흉하게 여기는 지형인데 만약 사찰이 아니고 일반 주거지였다면 훨씬 빨리 폐가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이들 사례를 반면 교사로 삼아 털을 정할 때 참고하면 보다 유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